자 92쪽이죠 92쪽 보시면 시가와 정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은 직접 들어온 관계 행정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와 정국장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국장이 틀린 겁니다 그냥 시가와 정국은 국장이 아니고 시 도사가 지장하는 거예요 국가계획과 연계에 필요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기 때문에 그냥 시가와 정국이 아닙니까? 시 도사라고 해야 돼요 2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대상 좋고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 좋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좋습니다 3번 시가와 유보기안은 5년 이상 20년 내에서 관리계로 결정하는 기간도 관리계로 직접 핵심이라 시가와 정국의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안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음날 시료 시가와 정국에서 해제된 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부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에서 해제 중에 하나입니다 30만 이상 77번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출문제인데 국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지정을 국장이 뭐냐 한다는 관리계로 결정해야죠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2번의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격 이거는 도시자연공격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격은 누가요? 시도지사 대도지장이기 때문에 나온 건 판단하면 맞습니다 시도지사 지정권자 중에 하나니까요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얘기네 새로운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있다 시도지사가 신설할 수 있어요 4번의 집단취락지구랑 개발지향기관 안의 취락을 정부에게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그렇고요 방제지구 지정을 관리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간단하잖아요 3번만 78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의 결정 당시 이미 공세에 착수한 점은 기득권 저보고 얘기네요 그러면 결정 50일부터 3개월 내 공세는 신고하기 위해서 원래 기득권 저보고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시수 두 가지 구역 중에 하나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관리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3월 내 신고잖아 3월 내 신고 맞습니다 거기랑 관련된 얘기였어요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기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개발행위인데 도시군기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기타 개발행위 4차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발행위는 법정된 행위만 법에서 정해진 행위만 특광장호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 없어졌죠 도시군기획 사업이 아닌 거 법정된 행위만 그 법정된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생업 공익 경미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특광장호사 허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3번의 1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뭔지 세밀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축사라면 생업을 위한 거잖아 그렇죠 생업을 위한 건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신고도 없다 그랬잖아 제가 원칙은 안 되고 최소 생업 공익 경미 이것이 최소가 허가 신고도 필요 없어요 신고도 없어요 그런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없지 최소가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그러니까 내용 몰라도 이건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최소가 허가야 이걸 굳이 따지면 허가 대상인데 이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라면 허가를 아예 거부를 못하는 사항이 들어가요 허가를 받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시든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허가 대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업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개발행위가 도중기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중기획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 대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듣는 거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 파트 있다가 할 때도 쓸 테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개별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안 듣는다 주민의 의견은 안 듣는다 개발적인 허가인데 무슨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의 의견은 큰 것만 듣는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라 안 들어요 주민의 의견은 안 들어요 주민의 의견은 안 듣는데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도중기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면 도중기획사업은 공적 개발행위고 개키타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행위기 때문에 그 도중기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도중기획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보고 허가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민의 의견은 작은 일이라 안 듣습니다만 도중기획사업이 행하고 있다면 그 도중기획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요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조건 필요한 경우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을 붙일 때는 전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조건을 붙이면 신청한 자가 놀라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은 들어야 된다 의견은 그렇게 정리했었죠 세 가지 의견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5번의 시가와 중교관에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나 3년에 2년에 3천만이 벌금을 처한다 국계법에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러면 3년, 3천, 2년, 2천, 1년, 1천, 3년, 3천이 제일 센 건데 개발행위 허가제와 이거 시가와 중교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가 3년, 3천 제일 센 겁니다 굳이 한다 그러면 제일 센 것이 이제 형사처벌 개시됐다 개시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았을 때 시, 시가와 중교관에서 허가 받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가 3년, 3천 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평상시에 이건 안 하냐면 안 내니까 안 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화난 공부 낼 게 많아서 79번 같은 경우가 허가 대상 중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을 간단한 것들을 묻고 있는 건데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나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할 것만 하면 돼, 80번에 국계법상 시가와 중교관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가와 중교관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여서 개발행위는 도심기획사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허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1번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신축은 제가 안 된다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 증축이라고 해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의 증축만 100 이하의 증축만 허가가 되고 개축 개축은 허가 받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맞고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에 해당하는 부속건철의 신축은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 신고 대상은 아예 없다니까 최소가 허가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신축인데 일반 건철의 신축이 아니고 부속건축물이라 33제곱미터의 신축도 허용돼요 부속건축물이라 그런데 그게 허가 대상이지 신고는 아예 없다니까요 틀렸고 3번에 기존 건철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 이건 됩니다 이건 허용이 돼요 허가 받아 4번에 정교실의 증축은 허가 받아 할 수 있으나 시가와 정교실의 정교실의 연맹적 200일 줄 이건 몰라도 되고 5번에 마을 공동시설로서 새마을에 관 설치는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충 보세요 81번 보세요 입지기제 최소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입지기제 최소교 작년에 연장만 되지 않았으면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서 몇 년 더 연장이 된 입지기제 최소교역 지정 변경에 대한 도주금 관리기금 국장이 결정고시한다 국장이 아닌 게 아니고 관리계의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권자 국장이 아니고 2번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도주금을 증진시켜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규제를 최소화해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개발시키려고 3번에 입지기제 최소교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상황을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4번 입지기제 최소교역 계획 시 용도, 건폐륜, 건축 제한에 완화하는 기반설의 확보 현황을 고려해 정하시도록 해야 된다 3, 4번 다 몰라도 되고 5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초지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도 개발할 땅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대중교통 중심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걸 전제로 해서 무한정이 아니고 반경 1km 정도까지만 얘기합니다 중심지 개념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82번이 기출문제로 요거 29일 때 처음 입지기제 채속에 대해서 첫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렵게 냈던 거예요 지정할 수 있는 땅을 구별하는 건데 왜 어렵냐면 입지기제 채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번에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면 지역 거점으로 충분히 육성할 만이 있으니까 되고 제가 철도역사 터미널 등 2번 이런 곳이면 여기 거점 육성에 충분하니까 되는데 3번이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 결절주의 정확하고요 4번에 주거공업직으로서 정비가 시급하다 이게 정비축진에서 지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을 바꿔냈는데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이라고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서 근린재생형이 아니고 경제기반형 활성화기구 수입하는 곳이에요 경제기반형이 근린재생형보다는 훨씬 더 개발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옆에 있는 근린재생형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런 것까지 바꿔서 냅니까? 당시에 이렇게 냈던 거예요 첫 문제였어요 첫 문제 그리고서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연장이 된 건데 됐습니다 이거 42번도 근린재생형인지 경제기반인지 이거 한 번 냈죠 다시 안내, 다시 안내 걱정하지 말고요 83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지역지구구역에서 행위제한 특례가 나오는데 우리 84번 문제가 지역지구구역 행위제한하고 나서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여기 이렇게 하는 거 하나의 돼지가 아니면 하나의 건축이 걸쳐서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돼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쳐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각각 나눠져서 있다라면 원래는 그 지역의 행위제한을 원래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각각의 지역지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그곳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어느 때 이렇게 예외로 인정하느냐 하면 330 이하인 부분에 걸쳐 있을 때 어느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에 걸쳐 있을 때 따로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너무 작은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로 인정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다시 660 이하에 걸쳐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로변에 T모양으로 도로변에 T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 머리띠 모양의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660 이하인 부분에 걸쳐 있을 때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대지에 대해서 전체 대지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시냐 각각이 아니고 건폐율이냐 용적률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나머지 건축지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건폐율 용적률이냐 아니면 기타 건축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이 아닌 건축지 아니니까 지역마다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통제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전체 대지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고 해서 가중평균값을 전체에 대해서 기타 건축지와는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지안을 넓은 지역의 행위지안을 전체에 적용한다 이것이 332의 걸쳐질때 쓰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도 녹취와 그렇지 않은 곳에 작은 부분이 녹취면 다시 또 여기처럼 되지만 332의 이한분이 녹취면 다시 여기처럼 되지만 큰 부분이 녹취다 녹취와 그렇지 않은 곳에 걸쳐있으면 330의 이한분이 있어도 녹취와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각각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얘기인데 여기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전체 대지에서 이쪽 면적에 차지하는 건폐율 이쪽 면적에 차지하는 건폐율의 그 면적 크기를 그대로 가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각각 적용한다는 모습이 돼요 각각 적용한다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로 어디서 쓰이는 거냐 건축면적, 연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역의 건축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대지면적 곱하기 건폐를 해준다고 연면적을 구하라 하면 대지면적 곱하기 용전율을 곱해줘야 연면적이 최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건데 가중평균값이 결국 각각 적용한다는 모습이 되고 녹지지에 끼 있으면 각각이 되고 3배사의 이해한 부분이 없어도 각각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 문제 수 있는 이것은 어느 경우나 3배사의 이해한 부분이 있든 없든 녹지가 끼어 있든 말든 각각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쪽의 건폐율이 70%다 이쪽의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건축면적 과라라면 만약에 면적이 주어졌다 그러면 주어주고 물어보겠죠 이쪽의 건축면적은 얼마예요? 700 곱하기 0.7 이쪽의 건축면적은 300 곱하기 0.6 구해서 터지면 그것이 어느 경우나 다 옛날에는 이게 넓은 지역 행위지안에서 그때는 달리 적용이 됐죠 그때 주로 면적 계산은 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난 이부터 이건 너무 단순해서 아직 안 냈는데 너무 단순해져서 여기서는 여전히 지금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타 건축재 안에서는 제가 이거 설명했죠 A지역에서만 초등학교 설치가 되는 곳이고 여기는 초등학교 설치가 안 되는 곳이라면 안 되는 곳이라면 건축재 안 얘기죠 그럼 332년에 걸쳐질 때는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건축재 안이니까 넓은 지역의 행위지안을 전체에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A지역 행위지안에서 초등학교 지을 수 있는 이 땅을 초등학교 지을 수 있는 이곳을 전체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600, 400, 330 이하 부분에 해당이 없다면 초등학교는 여기만 지을 수 있는 거지 각각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건축물이 걸쳐질 때 건축물이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이고 걸쳐 있을 때 걸쳐 있을 때 둘이 상위지에 걸쳐 있다면 원래 각각이에요 각각 해당 각각 적용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쪽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다 방화지구다 이럴 때만 예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여기만 높이 통제하고 여기는 안 하고 각각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건물인데 높이가 들쑥날쑥이라 보기 흉하다 고도지구의 양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 고도지구의 양 규정을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여기서 여기만 통제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안 하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으면 소용없다 그랬죠 그렇죠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하겠다 땅에는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땅에 적용하는 건 없다 그게 차이점 아닙니까 이때도 방화지가 그렇지 않아서 경계가 방화벽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 얘기까지 그리고 방화지구 안에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여기에 걸쳐 있다면 그대로 써요 이것처럼 이게 그 얘기인데 그럼 84번 보시면 국교법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지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라 속에 도로변에 띠봉에 상업적에 걸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보통 303위에 걸치는 거 이것으로 따지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cm 이하라면 전체 대지의 건표면에 용전율은 건표면에 용전율은 가중평유값을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가중평유값 가중평유값 이게 각각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660cm 이하이면 건축지안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건축지안에 대한 얘기 뭐가 틀렸어요 660cm 대신에 330cm 이하를 써야지 지금 전제 조건이 도로변에 틀머를 걸치는 상업지역은 제외니까 도로변에 틀머를 걸치는 상업지역일 때만 660cm 이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330cm 이하일 때 이렇게 전체대에서 넓은 지역의 행위전환을 적용한다 그래야 됩니다 3번의 건축물이 이번엔 건축물이 걸쳐있을 때죠 건축물이 고도주기에 걸쳐있더라면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주기와 하나의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주기에 대한 예외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쳐있다 그러면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관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지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게 아까랑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가 건축물이죠 앞에 있는 건축물 5번에 하나의 대지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녹지가 꽤 있으면 각각 물론 이 녹지도 330cm 이하 작은 부분이 녹지라면 또 아까 여기처럼 가요 다시 귀찮게 85번 보시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바뀌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거 풀면 됩니다 국교법상 갑의 토지는 총 1000제곱미터인데 A씨의 도로변의 티메어로 진연된 근린상업지역의 800 인접한 3종 일반주거지역의 200제곱미터가 속해 있다 갑이 이토지의 건축가에서는 건축의 최대 연면적은 괄호 속에 3종 일반주기의 최대 용조는 250% 근린상업지역의 최대 용조는 500%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 연면적으로 읽어라 좀 더 빨리 풀고 싶나요? 혹시 실수를 대비해서 신중하지만 조금 속도는 늦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싶나요? 정확하게 빨리? 아니 이거를 속도가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혹시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풀고 싶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고 정급하다는 그림 그림 없이 그냥 샥 생각해도 돼 어쨌든 지금 여기서 연면적 구하라는 거잖아요 연면적 구하라고 하면 다 하실 필요 없다니까 각 부분에 연면적 구해줘서 더해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대충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지금 이거는 단순한 연면적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면적이나 용적률을 다른 걸 주시고 용적률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림 그리는 게 좋죠 자 우리 천재금부터 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변에 진된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자 도로변에 지정돼 있대요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 아니 글린 상업이 800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하거든요 글린 상업이 800 여기 800 그리고 일반 주거네 일반 주거 일반 주거에 200 지금 뭐 이게 이제 글린 스토로변에 티모로 티모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더라도 620 이하인데 다 잘 필요도 없다니까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 문제나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대 연면적 구하라 했는데 3종 일반의 용중률이 250 3종 1 아휴 이거 뭐야 내가 이거 3종 일반 주거 이거 3종 일반 주거죠? 자꾸 이걸 내 서두르라고 그래 이게 250%야 250% 여기가 250%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린 상업의 용중률이 500 그러니까 이걸 잘 그려야 된다고 그릴 때 이런 거 실수 안 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연면적 구하고 이쪽에 연면적 구해서 더 해주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여기는 800 곱하기 5 얼마예요? 4000 여기 연면적 4000 더하기 200 곱하기 2.5 200 곱하기 2.5면 500이 되죠? 타먹는다는 계산 문제라고 그래요 아 그럴까 금방 나오는데 이걸 글쎄 곱하기 실수할까 봐 내가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연면적 구하라 하면 너무 쉬운데 예를 들어 이쪽에 용중률 이걸 구하라 이렇게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냈었고 그럼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최대 연면적 이런 걸 주고 나서 물어보면 어쨌든 뭐 여기라면 800 곱하기 5 더하기 200 곱하기 X는 45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 하여튼 그림 그리는 게 잘 안전해 간단한 문제인데 86번에 둘이상의 용도지역당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 제한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하나의 대지가 자연 녹지 지역에 300, 일정 일반 지역에 700이 걸치는 경우에 각각의 지역에 대한 건축의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이게 여러분 녹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인데 지금 자연 녹지가 300이란 말이에요 원래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은 각각이지만 이때도 이때 녹지가 만약에 330이야 작은 부분에 있다라면 그땐 녹지에 대한 특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다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아주 구석진 것 같고 이렇게 물어본 적 없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각각 적용되는 게 아니고 녹지가 330이야 부분이 아닐 때 녹지가 그렇지 않은 곳이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아니고 이대로 건축을 주는 가중평을 기타 건축자는 넓은 지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다시 그 예외를 갖고 한 거고 다른 건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여기서 1번만 딱 보시고 고난도로 예외의 예외라서 고난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1번만 보시고 87번 보시죠 87번 국교법상 하나의 대지가 천짜리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직에 걸쳐있대 어이구 세 군데나 걸쳐있네 세 군데나 걸쳐있는 건축지에 있는 설명으로 오른 거 참 이 땅 가진 사람도 참 대단한 땅 가져있네 그죠? 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세 지역에 걸쳐있다 와 참 진짜 자 오른 거 자 우리 그림상 준주권은 502호 권필율 570 용전율 500 1종 일반에 400 2종 일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3종 2종 일반에 100제곱미터인 부분이 있으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에 걸쳐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녹지가 끼는 거다니까 이대로 따짐 돼요 이대로 이거 따짐 되는 거예요 이제 330제곱미터인 부분이 걸쳐있으니까 그럼 1번 전체 대지의 건필과 유전은 각 용도직의 기준을 적용한다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만드신 분은 왜 이거를 틀렸다고 했는지 몰라 이거 맞아요 컴퓨터 용도직은 각각의 기준에 그리고 가진 평균값이 각각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건축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준주거적의 500 곱하기 0.7 1종 일반의 400 곱하기 0.5 2종 일반의 100 곱하기 0.6 이래서 더해주면 건축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용도직을 구하라고 해도 다 각각 그 연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각각의 기준 적용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혹시 해설에서는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이게? 그게 글쎄 같은 얘기란 말이야 가정 평균값이 각각의 모습이잖아 각각의 모습 그러면 이게 맞다 그래야지 각 용도직이 각각을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각이지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분이 뭘 깜빡하셨어요 가정 평균값이 적용하는 게 그거지 뭐야 이번에 전체대지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준주거제 건축제한 얘기는 가장 넓은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준주거 그래서 맞고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이건 건축제한 얘기잖아 3번 전체대지의 행위제한은 건폐로는 얼마냐 65%다 이게 가정평균한 건폐율이죠? 아니 건폐율이니까 지금 가정평균값을 제공한다 그랬죠? 그럼 가정평균한 건폐률을 계산해 봐야지 뭐 이거는 자 그럼 전체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대지 면적이 천이죠? 천 분의 하나하나 이제 그 건폐를 한번 계산해 봐요 500에 해당하는 부분은 5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70% 0.7 더하기 더하기 4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 0.5 더하기 1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정평균한 건폐류에요 이게 가정평균한 건폐류잖아 각 면적의 크기를 다 고려했잖아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여기다가 이게 가정평균한 건폐류일 때 여기다가 대지 면적을 곱해주면 건축제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똑같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게 각각의 건축제기 더한 게 건축제기 되는 거예요 계산사 그러니까 1번이 당연히 맞는 얘기지 어쨌든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350 더하기 단순 계산해요 그냥 260 550에 610이 나오죠? 1000분의 610, 61%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정값이에요 4번의 전체 대지에 적용될 용종률은 얼마? 용종률은 가정평균 값을 적용하니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용종률이면 1000분의 1000분의 전체 1000분의 각각의 지역에서 그 용종률의 크기를 구해서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로 계산해 봅시다 여기 500 곱하기 5 2500이죠? 더하기 400 곱하기 150 600이 되죠? 100 곱하기 2 200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3300이 되죠? 3300 되는 거 맞죠? 이거 더하기 계산 잘못하면 안 돼 그러면 330%가 되는 거 아닙니까? 330%가 돼야지 틀렸지 그러니까 5번은 각 지역의 건축장과 건평균적 구조를 적용한 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330번이 없을 때 얘기고 그래서 맞는 것은 1,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만드신 분이 착각한 거예요 88번 보세요 이런 식의 계산 문제도 실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갑의 소유인 천의 대지 중에 300제곱미터는 주은주거지기에 걸쳐있고 700은 일정 전주기에 걸쳐있어요 그려봅시다 그냥 빨리 해도 되지 마 빨리 암산으로 해도 되지 마 암산하다가 실수하면 참 아까워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 전체 천 중에 전체 천 면적이 천 중에 300은 준주거 300에 해당되는 부분은 준주거 그럼 나머지 70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전형 일정 전형 주거 갑의 건축한 최대 용적률 최대 용적률을 묻고 있어요 최대 용적률 이것도 단수 문제네 그러면 최대 용적률 단수 문제는 아니네 이걸 주지 않고 물어봤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맞춰야 되네 자 그럼 최대 용적률이니까 지금 300에서 이해한 부분에 걸쳐있을 때죠 300에서 이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최대 용적률이 되겠죠 가중평균한 거 그럼 전체 천분에서 이제 전체 천분의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얼마냐 여기 30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준주거 준주거 자 우리 준주거의 최대 용적률을 기억하셔야 돼 준주거의 최대 용적률은 얼마예요? 최대 용적률 우리 용적률은 법령에서 이제 최소 최대를 정했는데 최대만 생각하면 돼 에이 용적률이라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70이죠 건폐율이 500? 400? 1500? 400? 에이 또 다 까먹으셨네 그거는 기억하네 500이라고 놔야지 500 500이라고 놔야지 다시 해봅시다 용적률 우리 법의 용적률 한도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그리고 100, 400, 500이 있다랬죠 1500은 어디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상업지역이 1500이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네 가지만 80 그럼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00 주거와 공업이 남는데 주거지역이 좀 더 비싸니까 400, 500 중에서 주거가 500 공업이 400이 되잖아 그런 주거가 500이라면 거기서 제일 비싼 것이 준주거죠? 준주거가 500을 받겠지 400 받는 건 준공업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크기 순서 크기 순서 큰 거에부터 순서 0까지 고려했을 때 최대치만 고려했을 때 1500까지 보이는 중심상업 1300까지 보이는 일반 글린 유통 순서 바뀌니까 1500, 1400, 1000백까지 보이는 유통 900까지 보이는 글린 500 받는 준주거 같은 준시 400 받는 준공업 내려오고 일반공업, 전공업 350, 300 3중 1번부터 394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50씩 줄어든다 끝 이렇게 했던 거 그럼 여기 준주거가 500이 되어있어 최대치가 500 500%니까 더하기 여기 700에 해당한 부분은 1종 전용주거고 1종 전용주거 하필 1종 전용주거네 그럼 1, 2종 1, 2종 전용 1, 2, 3종에서 300 250, 200 150, 100 100이 되죠 그러면? 이야 이것까지 물어봤네 이야 이거 아직 물어본 적도 없는데 이것까지 물어봤네 이게 100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세요 1500 더하기 아이고 1을 곱해줘야지 2,200이죠? 1,000분의 2,200 220% 220% 가짐 경유값을 지금 하니까 제가 이걸 기출로 나온 적 있다는데 기출로 나온 적 없어요 기출로 낼 때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쪽에 연면적이나 이런 거 구해주고 하나 용돈을 구한 다음에 다른 용돈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푸는 거 그런 걸 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로 가중평양값만 주로 물어봤네요 지구 단위 기획이란 제구 단위 기획 문제 여러분 그거 우리 지구 단위 기획 할 때 일단 특광지군의 일부를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기획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기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와 비도시 중에서 도시와 비도시 도시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원칙이 지정할 수 있는 이미적 지정 대상적이 보통인데 이미적 지정 대상적이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개발 용도인 땅이냐 보존 용도인 땅이냐 이걸 구별해서 개발할 땅이면 지정할 수 있는 땅 보존할 땅이면 없는 땅 이렇게 구별했던 게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이지만 이 원리로서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이곳의 전부는 일부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땅들 자체가 특광지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부는 상관없습니다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이것만 딱딱 판단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보존할 땅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구원구역 시가와 중교역 공원 이렇게만 나면 보존할 땅이라 지정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해제가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녹지는 보존할 땅에는 안 됩니다만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면 가능하다 비도시 지역에서 세로도시 지역으로 편입돼도 개발되니까 가능하다 그거 외에는 다 한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필요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은 외울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 두 가지 택시정비 10년 시공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 30만 이상 그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 두 가지고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때도 이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 예외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역 중에서는 도시 지역에 준하는 계획관리 도시 지역에 준하는 성질 때문에 지구 중에서는 엄청 개발하는 개발 지능 지구이기 때문에 이 개발 지능 지구는 비도시 지역에 위치해도 이 성질 때문에 개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용도 지구의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 제한만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고요 특히 계획관리 지역 개발 지능을 지정할 때는 이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50% 이상은 되면서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이기 때문에 관리 지역 중에 하나야 된다 보생 중에 하나야 되죠 보생계 계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는 보장관리 또는 생산관리 관리 중에 하나야 되지 산업유통 개발 지능 지구 제안할 때 우리 자생계랑은 다르다 거기 자생계는 자연 녹진이 자연 녹진은 도시 지역인데요 비도시를 전주로 하는 건데 자생계는 비슷하지만 보생계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서 여기든 여기든 면적 요건들은 계획관리 지역에 기타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요건과 좋은 얘기 등은 여기도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되는 면적 요건은 이왕 변두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면적 요건이라면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이상 아파트 엘리베 건설계 포함된다 그러면 30만 이상 아파트 엘리베 건설계 포함되더라도 수도권의 자연 보정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10만 이상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있고 특히 개발제는 이 면적 요건에도 개발제는 지구라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느냐 위치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위치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발제는 지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 참 신경 쓰이는 거 참 신경 쓰이네 이게 언제 적응이 되지 여기에 제일 좁은 거 제일 넓은 거 중간 제일 좁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평사 공목을 통해서 탁탁 이게 나와야 돼요 주특계? 주특계? 주특계 사촌 주특계? 주거 개발제는 지구의 주 둘이 생활이 한 복합 개발제는 지구에서도 주거균이 포함된 경우만 여기 같은 주로 보잖아 그리고 특정 주거와 특정 두 가지 개발제는 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의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의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반대로 관광휴양 관광지로 개발할 곳이기 때문에 관광휴양 모든 비도시 다 된다 관농자 모든 비도시 다 돼요 제일 넓어 나머지 주특이나 관광휴양이 아닌 나머지라면 주거균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이라든지 산업 유통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건 중간쯤이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제일 개발할 계획관리지역은 당연하고 여기다 추가되기를 농림에 관련된 게 추가되어 있다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지 자연환경 보정관리나 자연환경 보정관리지역이 있어야 되는 안 된다 해서 딱 중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는 세우게 돼 있는데 우리 지구단위계는 3년 내에 세우게 돼 있고요 3년 내에 세우게 돼 있고 3년 내에 지구단위계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구역은 실효가 된다 이때 지구단위계 내용 중에서는 여기 필수 두 가지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지구단위계 구역,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내용 중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필수사항 필수사항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지구단위계이기 때문에 목도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건축 제한을 풀어주고 건축 제한만 풀어주면 안 되죠? 그 정도 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 면적, 높이 면적을 결정하는 건필용중률 높이의 최고안도, 최저안도 건축 제한과 건필용중률 높이의 최고안도, 최저안도가 들어가야 목도는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필요한 기반설 그래야 완벽히 운영이 돼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이고요 이 중에서도 여기 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국경법이나 건축법, 주상법에 있는 일정한 규정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잡다인가 그런데 제가 완화 규정 중에서 완화 규정 중에서 여러 가지 특례는 역시 지구단액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얼마나 제공했을 때 어떤 특례를 받고 어떤 이런 특례는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 특례라면 이것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틀려도 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 틀려야 되는 문제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례 중에서도 제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해 주는 혜택은 이거는 다른 것들은 100% 완화하니까 주차장 하나 설치도 안 해두는 경우가 되겠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자 했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차가 없으니까 아니면 차량 한옥 한옥 설치 장려 한옥에 무슨 자동차를 위한 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하냐 한옥마을 보존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차량 진입 금지구간 같은 걸 포함하는 지구단액이 들어선다면 차량 진입이 어차피 안 되니까 주차장은 필요 없다 100% 완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지구단액을 수립해 놨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지구단액이 주민 제한으로 만들어진 지구단액에 대해서만 민간인이 혹시 사업 착수 못할까 봐 5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했다 5년 내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 지구단액이 그 다음날 실현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까지가 지구단액에서는 가장 기본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9번 보시고 국계법상 지구단액의 구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 지구단액의 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뜻이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고 3번에 1번에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해놨네요 제가 읽을 때는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한다면서 읽었죠 아이고 참 틀렸어 1번에 도시군 계획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툴을 합쳐 부르잖아요 차마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1번이 난 맞다 생각했는데 2번도 지금 맞아가지고 오 이상하다 1번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관리기로 결정하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면 기본계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여튼 2번 맞고 3번에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구원구역, 시가와중계획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개발지향구역은 개발 못하는 막는 땅이고 도시자연구역도 개발 막는 곳이잖아 시가와중계획도 막는 곳이잖아 이곳에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제가 돼야지 가능하지 해제가 돼야 가능하지 이때 해제가 되면 전부나 일부나 가능하죠 4번에 시장은수가 입안한 지구단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기획은 관할 도시사가 결정한다 이건 우리 결정파트에서 나왔던 거죠 시장은수가 입안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단계획에 관련된 것이 작은 것이라 유일하게 시장은수가 결정하는 것에 속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도시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구단계획에 관련된 거잖아 5번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적으로 변경되는 구역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계획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된다 하면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과 관련해서 나올 때는 지정해야 되는 곳이라면 시공에서 해제 또는 녹지에서 조상거로 변경되는 것으로 면적 30만 이상 그럴 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녹지에서 주거적으로 변경할 때니까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20만이라서 안 돼 30만 이상일 때 해야 된다지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20만이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3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해야 된다가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9번에 국회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아이고 지구단계획이죠 너무 쉬운 문제고 91번 지구단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출 아까도 기출, 이것도 기출 지구단계획은 도시공 관리기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기획으로 결정하죠 관리기획으로 이번에 두 개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결절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계획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지정하여야 된다 나오려면 저게 아까 얘기한 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건 틀렸어 무조건 그럼 할 수 있다로 바꾼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요? 두 개 노선은 안 돼 최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돼야 대중교통결절제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도 1km 이내에 위치해야 돼요 무려 세 군데를 바꿔줘야 돼 두 개를 세 개로 2km를 1km로 그리고 지정하여야 된다를 할 수 있다라 그래야만 맞습니다 어쨌든 지정해야 된다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기출 문제인데 혹시 이거 못 찾을까 봐 틀리면 못 찾을까 봐 세 군데나 틀리겠죠 거의 뭐 맞는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맞춰달라 시험 문제는 또 다 떨어지면 또 문책 받아요 출제원들 다 떨어지면 또 너무 많이 돼도 또 문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춰줄 건 맞춰달라는 건 맞춰주고 틀려도 되는 문제 좀 틀려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건 틀려도 되고 맞춰달라는 걸 또 일부러 또 틀려주고 틀려도 되는 걸 또 그쪽만 열심히 하면서 맞춰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년 공부할 사람이신지 3번의 시도의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의 그걸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해요 무엇을 어디에 도시개발구역의 전분의 일부 시도의사 좋고 도시개발구역이면 개발할 땅이 되죠 여러분 개발할 땅이 되니까 지정할 수 있죠 혹시 뭐 전부 일부 전부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전부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구단의기 뜻이 틀린 게 무엇의 전부가 틀렸느냐 도시개발구역 수립대상지역의 전부 하면 틀린단 말이야 도시개발구역 수립대상지역의 특광시군을 얘기하니까 그곳이 아니고 이런 곳에만 이곳이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부는 상관없어요 4번의 지구단의기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장 지구단의 관리기획 내용이고 행정체를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수립기준은 맨 밑에 행정적인 국장이 정하면 된다 했던 거 각종 계획의 수립기준 국장 이렇게 했던 거 5번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삽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구로서 그럼 이게 택시정비 10년 중에 택시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10년이 지난 지구로서 관계법률에 들어간 토지용과 건축에 대한 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10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독특한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지정해야 된다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원문 표현이에요 92번 국회법상 도시지역 외의 개발지능지구에 비도시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의 규을 지장하기 위한 용도지역 연결이 틀린 거 그러면 개발지능지구가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요건을 묻는 거 위치요건으로서 틀린 거 주거개발지능지구가 어디 있느냐 계획관리지역 주특계죠 주특계 맞아요 계획관리가 비도에서 제일 개발할 땅이라 모든 개발지능지구가 여기 계획관리지구가 다 돼 그래서 주특은 여기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2번에 복합개발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같은 주거의 주로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계획관리지구에 위치했을 때 만인데 계획관리지능을 딱 지정할 수 있어요 3번에 관광시황인데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관광시황은 제가 모든 비도시에 다 된다고 했잖아 그죠? 모든 비도시에 다 되니까 비도시 어느 하나부터 됐는데 이야 이렇게 냈네 생산녹지는 관농자가 아니죠? 녹지는 도시지역에 속하잖아 비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 묻는 게 도시지역 외의 개발지능지구에 지정할 때 요건이란 말이야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 아이고 이것도 그렇긴 했네 4번에 복합개발은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니까 중간쯤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생산관리니까 괜찮고요 산업유통도 역시 나머지에 속하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인데 농림이니까 괜찮고 이건 비도시지역을 전제로 하면서 그냥 도시지역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했으니까 좀 그러네요 93번 국회화법상 지구단위기의 구역의 지정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해당 지구단위기에게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그럼 지구단위기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될 필수사항이 아닌 거 1번 기반서로, 기반서로는 배치고 당연히 들어가고요 필수사항이고 용도제한, 용도제한 이게 건축제한 얘기죠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3번 5번, 높이의 최저한도, 최저한도 그럼 답은 4번이죠 건축선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에 들어가요 필수사항은 아니고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필수사항은 1, 2, 3, 5번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씹시다